그래서 B에 15네요 오케이 그러면 B에 15 어 뭐야 B에 15 수업도구 슬라이드 슬라이드 설정 풀하고 생략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너는 가리지 말고 저리가 오케이 소리 포트 오케이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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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왜 포토가 됐죠? 누구는 PH는 뭐 된다 그렇지 발음 좋습니다 O는 O 해도 되구요 힘 빠져서 O라고 봐도 돼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네 T는 T O는 힘 빠져서 O 그래서 포토 됐습니까? 사진이란 뜻이에요 포토 포토 됐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포토 포토 응 P-H-O-T-O 그렇죠 포토 계속해서 다음 녀석 포토 턴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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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혀를 살짝 물고 낼 수 있는 두가지 소리가 그 다음에 얘는 혀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면 됩니다 얘는 혀를 물고 그냥 바람만 내뿜으면 R은 E, E 뭐 된다고 배웠죠? E, 그래서 뭐가 됐다? 3가 됐죠 3이란 뜻이에요 3 3 그래서 어떻게 썼더라? 3 쓰는 법? C, H, R, E 그쵸 3 초등학교 몇 학년? 이제 5학년 올라가네요 5학년이 3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? 네 얘는 어떤 소리 되나요? 셀 그렇지 셀 뭐라고요? 셀 그래서 누구는 무슨 소리난다? 셀 셀 그렇죠 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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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 mat 쏙 쏭? 좋았어 점 점 뭐래요? 썸 썸 썸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무슨 소리 나고? TH TH는 뭐나 뭐? ㅇ 그렇죠 Z 아니면 스 여기서는 쓰 됐어요 요는 뭐 중에 뭐?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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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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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손가락이란 뜻이야 thumb 오케이 그래서? thumb 쓰는 법? th a e m d b 이거는 tham 이겠네요 tham 이 아니고 tham 이었죠 시험지에는 tham 써놨네요 th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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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tham 이었요 tham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날까? 그렇죠 뭐라고요? 그래서 누구는 무슨 소리나고 ch ch는 뭐가 되고 ch i는 뭐 중에 뭐 됐어요 i e 중에서 e 그 다음에 누구는 뭐 되고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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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소리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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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좋습니다 이제 알파벳도 어느정도 잘 구분하는 것 같아 이제 알파벳도 어느정도 잘 구분하는 것 같애 이제 알파벳도 어느정도 잘 구분하는 것 같애 CH CH A는 뭐 중에 뭐 됐죠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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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그렇지 오 눈치겠네 그 다음에 I는 뭐 중에 뭐 됐죠 I E E I E E 중에서 E E 그 다음에 R은 R 그래서 합쳐서 CHAIR CHAIR 좋습니까? 소리가 뭐라고요? CHAIR 그래서 소리 CHAIR 쓰는 법 CH A I R 그렇지 IR이 붙어있으면 뭐 된다 R IR이 붙어있으면 R 되면 이건 뭘까? 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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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란 뜻이죠 별드 그러면 이건 뭐 될까?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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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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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그쵸, phone이죠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shap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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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래서 누구는 뭐되고 SH SH는 뭐되고 SH I는 뭐 중에 뭐 I, E, E 중에서 E P는 F 합쳐서 shape shape 오케이, 그래서 소리 shape shape 쓰는 법 S, A, T, I, P 오케이, 훌륭합니다 오, 오늘 말하기 시험 잘했구요 쓰기 시험은 쓰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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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60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쓰기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알프베드인지 잘 알고 파닉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, 오늘 성취도는 95점 수고했어요 B에 14 B에 14 덜한거 있는거 알죠? 시우 B에 14 뒤쪽에 덜했는거 있어요 뭐하고나서 15 하세요 14 다 했는데요? 보세요 섭시 2 3 2 3 2 2 5 5 6 6